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2,500선 탈환을 했다가 조금은 눌린 자리. 코스는 지속적인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 올랐던 부분에 비하면 우리는 상승폭이 조금 미미하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고비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고비를 좀 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50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고요. 오른쪽이 75BP에 대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달 전이고요. 이게 오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지금 한 달 전보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고, 어제 대비해서도 살짝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75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요. 어제 대비해서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확률이 낮아진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달, 12월 달에 있을 F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를 75BP씩 올리다가 50BP로 올리는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시장은 좀 한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할 때 조금 많이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업종 위주로 지금 낙포 과대주 위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하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의 물가 폭등 시기와 지금과 많은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970년대 초중반에서 초록색의 물가가 이렇게 안정을 찾는 걸 보고, 노란색의 금리를 급격하게 더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물가가 튀어오르는 경험을 연준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쉽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후반에는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노란색의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지 않고 20% 부근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경우가 있습니다. 고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서서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아마 금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꽤 조금씩은 더 올리겠지만,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을 일단 내비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금리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니까 금리는 뭐죠? 이거 화폐를 보유했을 때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년물 금리의 오늘 흐름이 나타났던 차트인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금리가 떨어지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났고 2년물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돈의 보유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동안 킹 달러의 역할을 했던 미국의 달러 인덱스 지수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그 달러 인덱스도 오늘 새벽에 107 부근에서 106 밑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오늘 큰 폭으로 가치가 튀어오르고요. 오래간만에 1300원 아래의 우리나라 원화 한율도 아마도 지켜보시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우리나라 달러 원 한율의 비교 차트를 오늘 장중에 오전에 그림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한율이 다시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갈 때 코스피가 상승하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 근데 지금 큰 폭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죠. 1300원 때까지 이렇게 초반까지 전후까지 막 떨어지니까 코스피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킹달러에서 약간 달러가 약세로 잠깐 움직여준다라면 우리나라 코스피 입장에서는 봤을 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거니까 코스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약할 때는 우리나라 쪽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미 어제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은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는 물론 11월 말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긴 합니다. 자, 일단 상업펀드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요. 지금 기간 투자가들이 아직까지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크죠. 외국인들이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누적적으로 사주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더 힘을 내서 25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좀 유지되고 우리나라 원화 강세와 흐름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지가 코스피의 방향성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천억 넘게 지금 순매수를 오래간만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주면 지수에 절대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상업펀드 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상업펀드도 코스닥에서 이제 다시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도 수급이 좀 개선된다면 상대적으로 또 지금까지 부진한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맘때쯤이 과거의 경우에는 개인투자들의 매물이 좀 많이 추래되던 시즌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투자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지금 순매수 누적 포지션이 많이 꺾이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세금을 회피하게 한 그러한 매물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영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국내 쪽에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유예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가 된 이 우려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장이 우리 연초부터 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죠. 전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도세, 물량 부담도 과거 대비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지난주에도 제가 대형주와 중소형주 장세를 염두에 두고 어느 쪽으로 기울기가 움직일지 한번 체크를 하고 만약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움직여준다라면 중소형주 장세에 랠리가 좀 반짝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미용기기, 미용의료기기 관련된 테마 지수였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대형주가 낙폭가되 대형주들이 오를 때 꽤 미용기기 테마 지수도 제가 만든 미용기기 테마 지수도 꽤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가 될 때 이들이 좀 선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미용의료기기 관련 주 중에서도 원택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기업과 비교를 해드렸죠.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5천억까지 이렇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택을 한번 보실 만한 타이밍이고 또 원택이 지금 성장률 자체가 50%씩 성장을 하는데 이것은 PER보다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내년도 매출액이 한 천억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장 보수적으로 받을 때 한 4배 정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천억에다가 4를 곱하면 시가총액 1차적으로 제가 4천억 목표주가까지는 한번 봐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의료기기 관련 주 중에서 하나 더 주목해볼 종목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제시스 메디칼이 아니라 오늘도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원텍이라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텍은 이렇게 주가가 오늘도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후발주자를 분명히 시장에서는 찾을 텐데요. 이 비올은 의료기기 제품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아주 가는 침을 가지고 RF 독자 기술을 이용해서 피부 병병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는 피부 솔루션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실펌X라든지 스칼렛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고 잘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기기들은 어쨌든 장비가 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꾸준하게 매출과 수익성이 올라오려면 소모품이 잘 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분기 기준으로 제가 소모품 비중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소모품의 비중 자체도 2020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모품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업이익률도 물건을 팔았을 때 남기는 마진도 같이 지금 우상량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원택을 설명드릴 때 성장 초기에 매출액 성장률이 50%씩 이렇게 이상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PSR로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 기업이 매출액을 한 300억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리서치 센터에서는. 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300억을 보는데 내년은 5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매출액이 꽤 큰 폭으로 뜁니다. 60% 이상이 매출액 성장률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0%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40%대 영업이익률이 나오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할증을 줘도 된다.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관련된 피어 그룹과의 펄을 한번 비교해놓은 차트인데요. 비올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 클래시스도 그렇고요. 제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인모드라는 회사가 있죠. 다 비올보다 지금 비싸게 밸류에이션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PSR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가총액을 가지고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 매출액이 제가 조금 전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너스트 분들이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수적으로 4배 정도를 곱하면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목표로 한번 설정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과거에 요란 밴드로 움직였는데 아주 싸게 거래될 때 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고요. 자, 제시스 메디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케이스로 계속 참고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4배 정도 수준이 2021년 이후에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원택도 1천억 매출의 4배 PSR 적용해서 4천억까지는 목표 주가를 한번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비율도 내년도에 매출액을 지금 500억 정도로 지금 닦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PSR 4배를 곱하면 2천억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쪽으로 한번 최근에 이제 어떤 기관 투자가 될 외국인들이 이제 비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직까지 사모펀드 쪽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매집을 시작한 쪽은 연기금에서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네, 연기금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 뒤이어서 투신 쪽에서도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에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겠는데 중기적으로 2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목표 시가총액으로 설정을 하고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미용기기, 의료기기 말씀 주셔서 제이시스 메디카를 추천 주셨죠. 수익이 꽤나 낮습니다. 오늘은 비율 바라보자 라는 말씀 덧붙여서 의료기기, 미용기기도 깊게 한번 짚어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한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컨텐츠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